예 반갑습니다 덩품나무입니다 제가 이전에 호텔토타 무료분양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잠시 지방에 다녀오는 사이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마리 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많은 분들께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스러워서 좀 변경을 했어요 총 두 분에게 한 분당 그린앤온 한 마리 호텔토타 한 마리씩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제가 올리는 지금 이 영상에다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네이버 이메일 정도 그냥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잡으려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빠르네요 아이고 잡았다 제가 구독자 100명 찍으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이게 며칠이 걸릴지 몇주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벤트 참여만 하시고 버러웃 하시다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